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전공이 문제에 여러분 못지않게 지금 이제 중요한 현안인 의과대학생들의 복귀 가능성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풍 색깔의 여러분들 그 옷들을 입고 얼굴에는 적당히 이런 검은 주름들이 많이 차지하고 근엄한 표정을 짓고 여러분들 보건복지부 장차관 총리 이런 분들이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뭐라고 이런 떠들지만 젊은 세대들 함께는 잘 먹혀들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미 당신들은 꼰대고 꼰대들이 다 말아먹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관직생활 오래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항상 갑인생을 산 거 아닙니까 한덕수 총리도 갑인생을 살아봤고 보건복지부 장차관들도 다 갑인생을 살아온 겁니다. 윤 대통령은 항상 슈퍼갑을 살아온 거죠. 늘 피의자를 다뤄왔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책에서 공감 능력이 이토록 여러분들 떨어진 겁니다. 바닥을 친 겁니다. 그게 살아온 대로 그렇게 모습을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의대생들이 돌아와야 되는 문제를 이제는 심각하게 대통령 위하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육부 장관을 동원해 가지고 서울의대 학장당들이 6.25 때도 병원을 지켰고 일제시대 때도 병원을 지켰으니까 이렇게 학생들한테 편지도 쓰고 그 이야기를 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니까 의대생들의 복귀 거부 실진력 동명 휴학 정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 조정 불가라고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의대 재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것으로 보십니까 대중들은 그래도 여러분들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55%가 미복귀할 것이다 복귀할 것이다가 42%인 겁니다. 대다수 여러분들 기성세대들은 아직도 상황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 불이익을 당할 거니까 본인들이 항복 안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여전히 많은 겁니다. 대단히 상황을 낙관하고 계신 분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렇게 이 설문조사 내용을 제가 해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실상은 어떠냐. 제가 의대생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지 않았지만 단편적으로 드러난 그런 정보를 갖고 그것을 연결해 가지고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하게 되면 의대생들은 젊고 그리고 한두 해 정도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별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당한 정책을 본인들이 굴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아마도 휴학생이 쓴 것 같아요. 2030 세대의 대표주자로서 꼰대 세대와 미래를 걸고 투쟁 중입니다. 휴학생이 쓴 겁니다. 꼰대 세대하고 미래를 걸고 투쟁 중이라는 것 아닙니까? 전공의 특히 필숙과 전공의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전공의가 없으면 의대생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톱니바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올해 한 시간도 수업을 못한 2024년도 예과 1년생이 3천 명입니다. 내년 2025년에 예과 신입생이 4천5백 명, 7천5백 명이 함께 수업해야 됩니다. 2024년 졸업생이 없어 내년 인턴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3천 명, 3천 명 더하면 6천 명이지 않습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이 1,500명이니까 7,500명이 수업을 받는 겁니다. 한 학년에. 2024년도 입학생, 2025년도 입학생, 그리고 본래 2025년 또 유급된 사람들 합치게 되면 7,500명이 한 학년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2024년 졸업생이 없기 때문에 인턴도 없어지게 됩니다. 인턴 수련이 없으면 수련이 지원도 없게 됩니다. 한 해가 완전히 비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해의 전문의가 완전히 버는 겁니다. 대통령 퇴진과 이 정책을 추진한 보건복지부의 문책이 문제 해결의 출발일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한 해가 완전히 비는 겁니다. 도제식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가족이 대전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입원실은 절반이 비어있고 간호사들은 한가한 것 같았습니다. 수술이 많이 줄었으니까 입원실은 많이 비었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며 PA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수술 일정은 다 마무리되고 있다면서 오늘 수술실은 아수라장이었다고 자기들끼리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대학병원 잘 돌아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방송 보시고 여러분께서도 현장을 잘 아는 체험한 이야기였으면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왜 언론들을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까? 교수들이 번아웃이 와서 지쳐가지고 자꾸 그만두고 있습니다. PA 간호사 군의관 도움이 안 된답니다. 당직 쓰고 진로할 수 없어서 그만둔다고 합니다. 의사는 나가더라도 작은 병원을 가면 먹고 삽니다. 이제 큰 병 걸리면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대학병원의 중환자 치료 능력이 줄어들 겁니다. 필수과 지원자는 이제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필수과를 하더라도 외국 가서 하겠죠. 모든 정책 규정은 국민이 다 받을 것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의로니까 불평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선 사람들의 기본 마인드가 언론이고 뭐고를 떠나 초과 3칸 다 태워 먹어도 빈대 잡음에 속이 시원하나 식입니다. 이성이 없고 신리도 없고 의사라고 다 같은 의사가 아니고 지금 상대가 전공이 의대생이란 것을 모르고 기득권 의사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가진 게 면허 하나뿐인데 무슨 기득권이겠습니까? 정어나 질투 이런 것 외에는 달리 설명이 안 됩니다. 2025년 의대 정원으로 학생 모집 교육부에 최종 승인을 했습니다. 조용히 교육부는 뚝딱 처리해버렸습니다. 교육 농단 겁니다. 교육부와 복지부의 정부 합작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입시 시스템을 보면 깜짝 놀랄 일이 많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 특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뒷문이 열린 것 같습니다. 대책 없이 저질러놓고 수습도 못해서 잘못을 알았으면 다시 협상이란 테이블에 앉아서 모양을 빠지게 원상복구시키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 7500명은 대학에서도 무리고 재정지원도 무립니다. 전공의 의대생들 반발 특등 여러 이유로 과학적 추계를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해야 됩니다. 박민수가 발표하면 되겠네요. 박민수 차관이 당신이 살 길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얼마나 무식한지 21세기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니까 다시는 검찰 출신들이 대통령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검찰 출신들이 당 대표도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적나라에 이번에 다 보여준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도 쉽게 이야기하면 까라면 까 그거입니다. 잔말 말고 까. 암에 걸리면 한 달 안에 진단하고 수술 받고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세상은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이 만들어낸 의료계획의 필수 의료의 붕괴를 가속시켰다는 말의 뜻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의사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안목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세상을 도덕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개념에만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가치 기준에 맞춰 세상을 개조하려면 사람들이 온갖 폐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건강과 생명은 세상의 도덕적 가치로 평가하면서 그것을 지키는 의료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는 이유를 배반적으로 평가하는 사회에서 그것이 합당한 의료공급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도 도덕적 가치로 인생을 선택하고 살아오지 못하면서도 남에게 도덕적 자태를 강요한다고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참 한국 의료시스템은 대단했죠. 그냥 암 진단받으면 빠른 시간에 이르면 수술에 들어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의료체계가 붕괴되어 당장 진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국민들은 자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련하기 짝이 없는 한국인들의 건성입니다. 한국인들이 아니고 후기 조선 사람들의 건성이겠죠. 한국인들 하면 너무 비참해지니까. 자 여러분 어제 방송을 내보내고 현장을 좀 더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문제를 좀 다뤘습니다. 오늘 논의의 결과라는 것은 의과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많이 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복귀가 안 되면 의료인력체계가 완전히 끊어지기 때문에 인턴, 전공의, 전문의로 연결되는 체제가 붕괴가 되기 때문에 휴증이 상당히 오래 갈 거라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 지금은 대형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근근히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육체적인 그런 한계가 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것하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대형병원에 적자가 누적이 돼 가지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까지 가갈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조속한 시간 내 해결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대통령뿐만 아니고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라는 사람이 2025년 또 1500명 의과대학 정원 여러분들 정가 문제라는 것은 그분들한테는 금과 옥적 전혀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는 성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본인들도 의료 공급망 체계가 이제 와해가 되면 어떤 결과가 여러분들 올 것이다 이런 부분은 짐작을 하는 것 같은데 심각하게 여러분 그 문제를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송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들 오늘 강구 하나 간단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사 문제를 많이 다뤘기 때문에 좀 답답한 마음에 앞으로 변하는 세상 이야기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